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중국인 선교사 피살 사건의 배후로 국내 선교단체인 인터콥을 지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은 한국 기독교 단체인 인터콥이 중국인들을 유혹해 파키스탄으로 보낸 뒤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에 살해당하도록 한 사건이라며 13명의 인터콥 중국인 신자가 파키스탄으로 파송돼 불법 선교 활동을 하다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터콥은 반중국적인 종교 사상을 퍼뜨리고 다수의 거점을 마련해 신자들을 이슬람 선교에 임하도록 미혹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희생당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인터콥 측은 파키스탄에서 살해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라며 책임은 중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